모두가 너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웃음을 세상에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K-COO 크리에이터 1기에 이어 2기로 활동 중인 영어영문학과 19학번 이지은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원래 방송 PD가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학교에서 영상 편집하는 일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보니까 그런 기회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K-COO 크리에이터로 지원을 해서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영상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써서 편집하는 일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렇게 K-COO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문적으로 촬영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몰랐던 분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시설이나 장비들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만들어볼 수 있는 경험도 굉장히 값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아직 많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다 보니까 미숙했던 점들이 많았어서 스스로에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주변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같이 활동하는 우리 동기 크리에이터들 덕분에 힘든 일들도 많이 헤쳐나가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더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대표작은 대학 전공자 수능 국어 안 보고도 푼다? 라는 영상을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영상이 개인적으로 처음 만든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없던 채널을 아예 새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건데 그 첫 영상, 첫 출발 타자로 제 영상이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고려대학교란 망원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문제집 풀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다였다면 제가 직접 만든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대학교는 저에게 망원경 같은 존재다. 아무래도 고대하면 민족 고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끈끈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역시 고대인들은 다들 정말 정이 많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학교 건물도 예쁘고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학교 정말 좋은 것 같다 라고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대하면 고연전이 있지 않습니까? 입실렌트 축제도 하고 고연전으로 전기 스포츠 대결도 하고 해야 하는데 특히 2021학번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선배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과가 어문과다 보니까 교환학생을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닿아서 내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교환학생을 떠나는데 거기 가서 찍은 미국 생활이나 브이로그 같은 거를 기회가 되면 여기 케이크 스튜디오 채널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능 방송 PD가 되어서 남녀노소, 인종, 국적, 종교 아무런 장벽 없이 모두가 너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웃음을 세상에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하면 다들 김태호 PD님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2의 김태호가 아닌 제1의 이지은 PD가 되어서 누구나 이지은 하면 알만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여기 케이크 스튜디오의 인터뷰 초청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케이크 스튜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만든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케이크 스튜디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런 거 해도 돼? 오글거려?